박수 저는 높은 뜻 정의교회를 섬기는 이철환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소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소통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소통을 통해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소통은 이렇게 중요한 덕목인데 가족들 간의 소통도 쉽지 않고 친구들 간의 소통도 쉽지 않고 일터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거의 매일 밤 전쟁입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강연에 몇 장의 그림이 사용되는데요 이 모든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점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지금 판다 한 마리가 산 능선에 앉아 피를 맞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쓸쓸해 보이시는지요 왜 그는 쓸쓸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 아래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먼저 소통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편견의 사전적 의미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못마땅한 게 많지요 그래서 편견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감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하죠 또한 편견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상력과 창의력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생각에 들러 가득 차 있으니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지요 창의력은 같은 것을 다르게 바라보는 힘인데 자기만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어 그것을 발휘할 힘이 없는 것이지요 초등학교 시절 제가 겪었던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학교 교문이 열리더니 빨간 소방차 한 대가 운동장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불조심 기간에 포스터 그리기 대회입니다 어린 시절 제 꿈이 화가였기 때문에 저는 상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크레파스를 사줄 만한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미술 시간만 되면 친구들에게 크레파스를 빌려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데 그날은 친구들이 크레파스를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 한 대를 다 그리려면 자기 쓰기에도 모자랄 것 같은 거죠 조금만 잘라주면 안 되라고 청을 해보기도 했지만 저학년들은 그거 잘라주기 쉽지 않습니다 미술 대회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빨간색 크레파스를 빌려 겨우 그림을 그려 제출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저와 똑같은 처지에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크레파스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 역시 빨간색 크레파스를 빌리지 못했지만 그 친구는 저와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친구에게 그럼 검정색 크레파스 빌려줘 당연히 빌려주지요 그는 검정색 크레파스를 빌려서 스케치북에 아주 큼지막하게 소방차 한 대를 그리고 소방차를 온통 검은색으로 다 칠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조심 포스터니까 뭐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주먹만한 글씨로 소방차도 불에 탄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운동장에 있었던 단 한 명도 소방차를 검은색으로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소방차를 몰고 온 소방관 아저씨도 소방차는 빨간색입니다 물론 궁여지 책이 만든 것이겠지만 그 어린 제 친구는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왜 소방차는 꼭 빨간색으로 그려야 하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통을 위해 필요한 덕목 네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친절과 긍정적인 말 유연한 생각과 진정성 이것들은 소통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친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입만 뻥끗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테레 갇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유연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 또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성은 진실을 담는 그릇이지요 진정성이 없을 때 어떻게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심은 내가 보여주고 싶어도 쉽게 보여줄 수 없지만 내가 감추고 싶어도 감춰지지 않는다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네 가지 덕목을 갖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말씀드리면 친절과 긍정적인 말과 유연한 생각과 진정성 이 네 가지 덕목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저 물음에 대해서 굳은 결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친절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하면 나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굳게 결심하면 나는 정말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친절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유연한 생각이든 진정성이든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지요 굳은 결심으로 얻어진 친절은 보여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진심으로 전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정성껏 돌보아 행복감을 느낄 때 내가 행복할 때 친절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내가 행복할 때 긍정적인 말, 유연한 생각, 진정성 또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온 것들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지요 이렇게 예를 들어도 좋겠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누군가에게 길을 물었는데요 그 사람이 매우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사람은 태생적으로 친절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날 기분이 좋은 사람일까요? 어쩌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모른다가 맞을지 모릅니다 태생적으로 친절한 사람도 친절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날 기분이 매우 좋은 사람도 우리에게 친절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기분이 좋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푸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만일 그가 나에게 보여준 친절이 태생적으로 친절한 것이 아니라 그날 기분이 좋아서 보여준 친절이라면 그 친절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는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친절은 진짜일 가능성이 높지요 지하철 칸에서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가 몹시 크게 울 때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 아이의 웃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기분 좋은 날은 그 아이가 그렇게 귀여워 보이죠 기분이 몹시 상한 날은 어쩌면 칸을 옮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소통에 필요한 친절과 긍정적인 말과 유연한 생각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복해야 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또다시 이런 질문에 맞닥뜨려집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는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어쩌면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불행해진다는 것을 역사는 수도 없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CS 루이스 영성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준다면 그 자식은 망할 확률이 높지요 부모는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좋아해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맛있는 음식과 멋진 여행과 멋진 가방과 옷, 신발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세심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탁월함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세심하게 들려주십니다 굳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일시 않아도 예배 시간만 철저히 진지하게 참석해도 우리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시는 행복에 대한 분별력 인간의 탁월함에 대한 분별력 우린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자주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모두들 말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행복해지지 않는가 오랜 시간 지나서 저는 저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보다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라는 질문보다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나의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나는 예수님을 통해 행복을 못 느끼는가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뜨겁게 뜨겁게 다가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자격증 시험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사람이 왜 나는 자격증을 따지 못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방송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저는 처음 선뜻 기쁨으로 받았지만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신앙은 분명 슬럼프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담당 작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제가 다음 세대 크리스천을 위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던 것이죠 다 보시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은 저를 번면해 주셨고 이 시간을 통해 저의 신앙이 더 회복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설득해 주셨습니다 저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의 믿음 한 가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저의 신앙은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망설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모습이 못마땅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언젠가는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벽이 있다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도무지 굳혀질 것 같지 않은 성격이나 습관이 있다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굳힐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믿음이 형편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믿으며 나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곧게 믿고 나의 때를 기다려주는 것 저는 그것이 나를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에 공감이 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모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이야기를 맺을까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